정말 인생 파스타라니까요? 안에 먹으면 후회할걸? 그럼 재료 손질부터! 명란 반으로 갈은 후에 칼등으로 알 다 빼주고 도너도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 해주면 된다 야채 손질 시작! 쪽파는 반으로 갈라준 후에 3등분 해주고 고추도 쪽파랑 비슷한 크기로 4등분 해준 다음에 반으로 갈라줄게 마늘은 필수지 뭐 슬라이스 해주고 매콤함을 위해서 페페로치노도 잘라줘 면 삶을 차례! 난 스파게티면 2인분 사용했어 마늘 뽑다가 명란 넣어주고 화이트 와인도 넣어서 같이 볶아줘 면수랑 페페로치노 넣고 잘 볶다가 면도 넣어주고 맛있겠다! 앤초비 있으면 앤초비도 넣어주면 너무 좋지! 후추, 쪽파, 청양고추, 문어까지 넣고 잘 볶다 보면 이렇게 잘 섞이게 될거야! 플레이팅 시작! 파스타면 그릇 위에 예쁘게 담아주고 문어도 착착착착착 올려준 다음에 대파랑 청양고추 사이사이 올려주고 명란은 국물이 생명이야! 파마산 치즈까지 솔솔 뿌려주면 완성! 짭조름한 명란 국물에 아삭한 쪽파라니 잘 먹겠습니다! 최애 파스타예요! 최애 파스타!